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소장의 시그널 단독 코너가 돼서 굉장히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 요즘에 2차 전지라든가 굉장히 바이오라든가 뜨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뜨겁게 달궈진 것을 땅에 묻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단 두 개의 최첨단 물류단지가 뜬다.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단 두 개는 안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2합니다. 유1이 아니라 유2. 지금 서초구 양재동, 양천구 신정동. 정확히는 서초구 양재동에 한국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에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다 터미널이었습니다. 화물터미널이든 트럭터미널이든. 그런데 이제 그 터미널 부지를 서초구 양재동은 하림 그룹이 인수를 해가지고 가져갔고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은 예전부터 원래 서부트럭터미널이라는 기업명을 갖고 있었던 현재 서부 T&D. 트레저 앤 드림이에요. 굉장히 약간 좀 용산의 드래곤시티랑 맞닿아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유2한 복합개발이 가능한 물류단지예요. 뭐냐면 물류단지라고 하면 사실 교도소라든가 그런 환경처리시설 이런 것보다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그래도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일단 교통지옥이 돼요.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데 만약에 그 물류단지 안에 극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와서 거기 어떤 랜드마크가 된다. 그러면 약간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첨단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상업시설이나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하림지주랑 서부 T&D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상황이 이게 좀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주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뜨거운 것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 산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고 물론 아파트나 이런 주택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을 땅에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막 전체를 지금 다 묻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유동성을 제한해버릴 필요는 없는데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신 소장의 시그널이니까 이런 첨단 물류단지가 풀릴 것 같은 시그널을 좀 볼게요. 일단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시 부동산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회가 구성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압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더불어민주당 의회일 정도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통과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중요한 게 나와요. 5월에 제38대 서울시장 조직 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쪽에는 기존 주택건축본부라고 있었는데 이게 2급, 3급에 해당되는 부서였는데 이거를 주택정책실 1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계획안을 냈는데 통과가 됐어요. 6월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물류정책과를 신설했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랑 연관된 부분인데 이 물류정책과에서 뭘 할 거냐면 도시첨담물류단지, 줄여서 도첨단지라고 나와요, 언론에는. 생활물류지원센터 설치, 여기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첨담물류단지에 관련된 물류정책과가 신설됐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늘어나는 도심 택배물량을 분산하고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었고 제대로 된 부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게 왜 도심 택배물량 분산 완화가 중요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택배를 시켰어요. 그런데 웃긴 게 서울 시내에서 집으로 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가 다 경기도에 있거든요. 분류를 위해서 경기도로 나갔다 와요, 다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그냥 예를 들어 서울시 양천구의 공장에서 나와서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사람에게 배달하면 바로 구원해서 배달이 되면 될 거를 다시 경기도로 싣고 가요, 택배기사님이. 경기도 물류단지에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와.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는 거죠, 경기도권에서 서울시로 왔다 갔다는 부분. 그럼 이제 택배 차량은 또 이제 경유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또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유이한,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할임지주가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서부 TND가 갖고 있는 이 부지. 이게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금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이런 부서들이 생기고 있는 시그널이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좋겠죠. 한 기업씩 볼게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할임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얼마 전에 할임지주나 할임이나 NS쇼핑이 급등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무슨 소식이 나왔나요? 감사원에다가 그러니까 할임 그룹이 너무 시달려서 서울시에서 계속 목리를 부린 거예요. 용적률을 800%로 해야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 영화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0%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R&D 센터 세우고. 그럼 사실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 그래서 불만이 있다. 서울시에서 자꾸 이런다 했더니 감사원이 할임 손을 들어줬네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그렇게 잘못된 태클을 걸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2015년에 법정 관리 중이던 최대 벌크선 운송사 있죠. 페노션을 할임이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6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왜 저걸 편입하지? 했더니 김은국 회장이 굉장히 이런 물류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엔 2016년에 아까 양재동에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그러니까 파이시티예요. 파이시티 부지를 4,52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최첨단 물류센터를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됐던 거죠. 감사원이 손을 딱 들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랑 앞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서울시의 물류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물론 1년 뒤에 서울시장 상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할임그룹이 조금 더 앞으로 이 부지를 6년 동안 계속 놀고만 있었던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이걸 개발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할임지주, 할임지주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 할임, NS쇼핑 이렇게 그룹 계열사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 T&D인데 이게 좀 더 나중에 말하는 게 중요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할임은, 할임그룹은 6개 사업을 주력으로 했었고 지금 신규로 진출하려는 사업이 컵밥, 그 다음 라면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컵밥은 CJ제일당이 완전히 다 먹고 있는 시장이에요. 2위인 오뚜기 밥조차도 더블스코어보다 더 아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라면 시장도 그래요. 농심이 압도적이죠. 물론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오뚜기, 삼양, 팔도 다 있는데 그런데 할임은 완전히 신생이란 말이죠. 풀무원조차도 이번에 겉면으로 조금 시장을 뚫고 그다음에 청백홍으로 뚫었지 그때 위에 아성의 벽 때문에 접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할임이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장이 너무 압도적인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뚫고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6개 사업,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만으로 완전히 평가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부 T&D는 뭐냐. 그냥 완전 순수 디벨로퍼예요. 땅을 개발해서 개발 차익을 얻는. 세 가지의 어떤 사업, 커다란 게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는 완성이 됐어요. 약간 드래곤볼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2012년에 인천 화물터미널 갖고 있던 거. 이걸 복합 쇼핑몰 개발해서 스케어 1. 지금 인천 지역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인천 지역의 최초의 그거예요.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에요. 스케어 1이. 그리고 2017년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다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을 드래곤 시티 호텔로 개발했잖아요. 이게 지금 1700 객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다 객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케어 1이든 드래곤 시티 호텔이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도 계속되다 보니까 스케어 1의 유동인구가 줄어버렸고 드래곤 시티 호텔, 여기에 객실율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객실점율이. 그래서 세 번째 구슬, 꾀이지 못했던 구슬이 뭐였냐면 바로 신정동에 갖고 있는 이 부지예요. 이게 바로 유이한, 복합 개발이 가능한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동 부지만 개발되면 서부 TND의 3개의 구슬이 완전히 깨어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천 화물 터미널, 스케어 1 용산 관광 버스 터미널, 드래곤 시티 이거 이거는 지금 이미 어떤 갖고 있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미 개발, 개발이 되어서 그 밸류업이 되어서 주가에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정동 부지는 지금 딱 부동산 가치만 있어요. 이게 개발되었을 때, 실제로 개발되었을 때 차익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약간의 기대감만 반영이 되어 있지 얼마 정도로 지금 레벨업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 TND, 그리고 하림주주가 보유한 이 부분 지금 보면 감사원이 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물류정책과 신설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계속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동안 닫혀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공급만 지금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업시설 쪽으로도 지금 뭔가 풀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림주주랑 지금 서부 TND를 그림을 보시면 아주 유사합니다. 하림주주가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나왔죠. 이게 하림주주의 차트인데 오랫동안 지금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20개월 선 2011년에 돌파하고 지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죠. 이 5월에 잠깐 올라갔던 부분. 이 부분이 아까 그 감사원에 손을 들어줬던 부분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눌렸지만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여기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서부 TND도 마찬가지예요. 서부 TND도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스퀘어원하고 드래곤시티 호텔이 타격을 받으면서 안 좋다가 2021년 초반부터 완전히 보이죠, 이게.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던 채널에서 올라가고 있는 채널로 바뀐 게 보이죠. 이런 모습. 기술적으로도 제가 말한 스토리가 다 녹아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다가 100% 비중을 막 싣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잘 보시면 서부 TND나 하림주주 같이 이렇게 커다란 뭔가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개발의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개발의 가능성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부 TND의 예를 들어 PBR을 볼까요? PBR이 0.7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0.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비해서.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가 팡 터지려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신정동 부지 개발은 눈앞에 왔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여기 120개월선 돌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막 답답하고 이랬던 어떤 부동산 관련 주식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부 TND는 디벨로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디벨로퍼들은 틀리죠. 뭐냐면 보통 디벨로퍼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아파트 세우고 그러면 차익이 많이 남잖아요. 요즘에 떳다방 또 생겼던데 떳다방 보시면 P가 무슨 1억 5천이고 2억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남는데 개발사는 얼마나 남을까요. 그런데 다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부 TND는 보시면 스케어원, 드래곤시티호텔, 신정동 부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다 이런 거 개발하거든요. 약간 결이 다르죠. 이쪽 라인만 한 눈물만 파서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택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이쪽 주택단지 사업이랑 전혀 결이 다른 부분을 한 눈물만 파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저 앤 드림처럼 자기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꿈을 이루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림지주, 마지막 다시 볼게요. 하림지주의 모습과 서부 TND의 모습. 이렇게 20개월선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조금 쉬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접근해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은 제가 오늘 부동산 쪽에서 상업단지나 도시 첨단 물류단지 이쪽이 뭔가 풀리는 연결고리들이 지금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시그널도 지금 연동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그널을 놓치지 말고 한번 포트폴리오의 편입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소장의 시그널은 내일 또 돌아옵니다. 신 소장의 시그널은 내일 또 돌아옵니다.